이번 시간은 페이지 95페이지 철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에서 먼저 철근의 종류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원형 철근부터 나오죠 그래서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바 이것은 마디와 리버가 없는 철근이죠 맨듯한 게 동그랗게 생긴 철근 이것이 원형 철근이죠 그래서 원형 철근은 스틸에 S를 따고 라운드에 R를 따서 SR로 표기가 되고요 이때 보통 D의 S의 300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원형 철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D의 수치는 항보 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보 강도라는 것은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예요 보통 철근은 항복점 이하로 철근을 잡아당기면 원상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항복점 이상 잡아당기면 철근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복점이라고 하는데 그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가 항복강도예요 그래서 항복강도가 300메가파스칼이다 이겁니다 300메가파스칼이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면에 표시할 때는 원형 철근은 우리가 이렇게 파이로 적습니다 지름 파이 9다 파이 10이다 이렇게 도면에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형 철근 이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있는 철근이 이형 철근이죠 그래서 철근에 리버하고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리버가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그리고 철근이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이 바로 무슨 철근인가 이형 철근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철근은 보통 마디나 리버가 있기 때문에 원형 철근에 비해서 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 부착력이 이형 철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형 철근은 SD 그래서 CS 디포멘데 D를 짜서 SD라고 됩니다 그리고 D의 수치는 자 동일하게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300짜리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D의 수치는 동일하다 SD가 이형 철근이고 D의 숫자는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3번에 고력 철근, 고장력 철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력 철근은 이형 철근 중에 SD4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장력 하이텐션 바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걸 고장력 또는 장자는 뺄 수도 있고 고장력 철근 또는 고력 철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력 철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고장력 철근은 보통 도면에 표시할 때 하이텐션 바에서 HD라고 쓰는 거예요 HD 그래서 하이바라고 해서 그래서 HD라고 표기를 합니다 HD 그리고 뒤에 철근의 공칭 표시법을 써죠 HD 22 그럼 보통 일반 이형 철근의 경우는 그냥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D 뭐 29다, D 22다 이렇게 도면에 표시하는데 나중에 HD 이렇게 쓰면 HD는 고력 철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강도가 400 이상이 되는 우리가 이 철근을 고장력 철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보통 SD500이 되면요 이거는 초고장력 철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피아노선 나오죠 자 피아노선은 프리세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는 특수 강선이죠 그래서 일반 철근의 강도의 5배 정도 강도가 큰 이것을 피아노선이에요 보통 PC강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피아노선 또는 PC강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무협영화 같은데 스턴트는 와이어 액션하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피아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철선이 나와요 철선 자 여러분들 보통 철선을 철사 이렇게 칭하죠 철선 그래서 이제 철선은 보통 철근은 지름 6mm 이상을 철근이라고 해요 그럼 6mm보다 미만 되는 것은 보통 철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선은 표시기호 샵으로 표시하면 되죠 샵으로 표시하고 뒤에 8번 또는 10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수치가 커지면 가는 철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라고 하죠 용접 철망을 와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용접 철망 또는 영어로는 와이어 메쉬 보통 용접 철망이란 것은 영광 철선을 직교해가지고 철선을 이렇게 직교해서 전기 용접을 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영광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것을 보통 용접 철망 또는 와이어 메쉬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96페이지 용어 정리해서 배력근 개념이나 배력근 자 배력근이란 것은 하중을 분산하거나 균일을 제할 목적으로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서는 보조근을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철근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 예를 들어서 주철근을 이리 넣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주철근을 이 방향으로 넣게 됐으면 주철근이 현재 이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넣는 거죠 이 방향 반대 직각 방향으로 넣는 것 이것이 배력근 개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배력근이에요 그럼 배력근은 주의할 점이 이거죠 거기에서 하중 분산 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하중 분산 그래서 하중 분산도 되면서 균열을 제어죠 균열을 방향으로 해서 균열 제어 이것이 바로 배력근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 나오죠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나 거기에서 온도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보통 균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넣는 철근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메스 콘크리트에는 온도 균열이 생긴다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위로 추가로 넣는 것이 수축 온도 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배력근하고 수축 온도 철근하고 두 가지가 혼돈이 없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저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철근이든 용접 철망이든 얘는 직접 땅에 놓으면 녹슬겠죠 그래서 직접 땅에 놓으면 안 됩니다 직접 땅에 땅에는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이나 이런 용접 철망이 녹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땅에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3번을 꼭 알아두시죠 연강하고 고강은 철근은 반드시 구분 저장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 철근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철근의 끝부분 단면에 색깔을 칠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색깔을 안 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장력 철근 SD400은 끝부분에 항색을 칠해 놨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항색 같은 걸 안 칠해 놨어요 철근에 찍혀서 나오지 철근을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 안 하는 이상 이게 연강인지 고강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 저장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철근의 가공파트 철근의 가공이라는 것은 철근을 구부리는 것 이런 것이 철근의 가공이죠 가공적인 측면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띠철근을 구부려서 만든다든지 뭐 스트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가공이죠 그래서 철근은 상원에서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과거에는 우리가 25mm 이하 28mm 이상 우리가 이렇게 칭했는데 지금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서 철근은 상원에서 가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원형 철근 나오죠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없죠 그래서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고리 후크를 둬야 돼요 후크는 갈고리를 이야기해 그래서 후크는 갈고리예요 그러면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을 구부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갈고리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갈고리를 두라는 거예요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이 좋죠 그런데 원칙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보육, 돌출부, 철근, 꿀두근, 스트롭, 뒷철근 웬만하면 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호 경우 다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캔틸레버 보도 두고 단소부 지지단 두고 다 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2형 철근 가지고 다룬 것이 그 스트롭 가지고 다뤘습니다 스트롭 그래서 이제 스트롭 스트롭이 넋근 아닙니까 넋근 그리고 띠철근 띠철근을 우리가 대근이 그래서 이것을 띠철근을 후프바라고 하죠 후프근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얘들도 갈고리 둬야 된다는 거예요 후크 갈고리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이때 이제 2형 철근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보호는 당연히 다 둬야 돼요 보호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거 보호는 거의 다 둬야 되는데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요 지중보 자 지중보의 경우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후크를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중보의 경우는 왜 생략이 가능한가 하면 이 경우죠 일반 보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보였잖아요 자 이렇게 자 보호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자 무엇이 있다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중보는 자 이게 지중보죠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중보잖아요 지중보 일반 보호의 경우는 철근을 자 이거죠 여기 이제 정착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정착이 되니까 하중이 가해지면 이게 뽑힐 관계죠 그래서 끝부분에 뭘 둔다 갈고리를 이렇게 둬야 돼요 잘 뽑히지 않도록 갈고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중보의 경우는 여기가 땅이에요 하중을 가해도 밑에서 발력 생기죠 안 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힘 모멘트에서 쳐짐이 생기죠 그런데 뽑힐 수 있는데 여기는 관계없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자 뭐 밑으로 정착이든 위로 정착이든 갈고리 꼭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뽑히니까 지중보는 그래서 지중보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97페이지 보시면 주철근 표준 갈고리죠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주철근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180도 갈고리하고 90도 갈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하고 그래서 90도 갈고리 두 개 있고 그런데 띠철근 스트럽의 경우 띠철근 스트럼 보조철근이요 감싸는 철근이죠 그러면 기둥의 주철근을 감싸하면 우리가 띠철근 보의 주철근을 감싸는 걸 너끈 이렇게 스트럽 자 우리가 명칭은 달르게 써야 되겠죠 우리가 머리에 두르면 머리에 띄고 허리에 두르면 허리에 띄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다르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띠철근 스트럽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 갈고리가 90도 하고 135도가 있고 얘는 90도 180도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거기 보시면 저게 낫죠 기억 보면 180도 표준 갈고리 구부림 반응 끝에서 철근 직경의 4배 이상 또한 60mm 이상 연장해야 된다 자 이 뜻은 자 이겁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주철근을 자 이렇게 자 원을 가지고 이렇게 구부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을 더 두라는 거예요 연장을 더 두라 그러면 이때 연장을 더 둬야 되는데 이 길이가 철근 직경에 자 바로 얼마다 4배 이상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직경에 4배 이상 한다 철근 지름에 4배 이상이거나 또는 60mm 이상 해주자 이거예요 60mm 60mm 이상 해주자는 게 주철근 그런데 자 90도 해놨죠 그런데 거기 2번 니은에 오고 90도 표준 갈고 90도 구리 12배 자 90도로 하게 되면 자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뽑히겠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바늘이 180도로 내가 있어야 되죠 물고기 잡을 때 그러면 90도는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자 이제 여기 이제 반지름에서 돌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90도로 구부리면 잘 뽑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90도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때는 연장 개념이 자 이것이 12배라는 거죠 직경에 12배입니다 12배 잘 뽑히니까 잘 안 뽑히도록 하겠으니 12배 해주자 이거입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돌렸을 때 얼만큼 더 연장하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띠철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띠철근은 거기에 90도 표준 갈고리는 철근 직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16 이하일 때는 구부림 끝에서 6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19나 D22 D25는 굵적 굵은 철근이니까 12배 해주자 자 쉽게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근이 굵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부재가 커지고 중료 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12배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이연미 정착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의 이연미 정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철근이 보통 우리가 저거 목적으로 넣었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했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근은 인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근 이엄에서 이엄적인 측면에서 이엄위치는 이엄위치적인 측면 이엄위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죠 그러면 철근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인장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이죠 내부에서 생기는 힘은 철근 그래서 이것이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 거예요 최소인 곳 여기에서 이엄위치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 이엄위험 하는 경우 해놔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주의할 점은 이엄길이를 산정할 때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기를 산정하고 작은 철근의 겹침 이엄길이를 산정해서 큰값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철근의 직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철근하고 철근의 직경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렸어요 갈고리 둬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 철근하고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철근 오는데 철근의 직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엄길이가 될 건데 여기에서 후크 길이 이엄길이 포함이 안 됩니다 후크는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엄길이인데 이엄길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후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후크 길이는 이엄길이 포함이 안 돼요 후크는 그래서 이 후크 길이는 이엄길이에서 제외됩니다 후크는 갈고리죠 후크는 이엄길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엄길이 포함이 안 돼요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엄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럴 때 이엄길이를 산정할 때는 크기가 큰 철근이죠 그래서 이엄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이죠 큰 철근에 정착길이를 산정을 하고요 정착길이 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철근 작은 철근에 겹침이연길이 산정하는 그러면 겹침이연길을 산정해요 겹침이연길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산정을 해서 이 두 가지 값 두 가지 값 중에 큰 철근의 정착길이군 작은 철근의 가는 철근이죠 여기서 가는 철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겹침이연길이 이 중에 큰 값으로 하겠다는 게 큰 값 두 가지 중에 큰 값으로 이엄길이를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3번 똑같습니다 압축부에서 하던 인장 인장 겹침이 똑같아요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길이 산정하고 작은 철근에 겹침이 그래서 큰 값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의 죽은 이엄적인 측면 살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의 죽은 이엄 개념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할게 여기 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가 있으면 보를 4등분 했을 때 볼을 4등분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이제 벤트 철근도 사실 있죠 여기에 벤트 철근 굽힘 철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4분 이죠 그럼 볼을 크게 4등분 해가지고 4등분 해서 우리가 센터 이제 중앙부 있겠죠 여기 중앙부 그리고 여기가 담보 담보가 끝부분을 담보라고 하죠 그래서 담보가 두개에서 양담보라고 칭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철근을 갖다가 이엄을 해야 될 때는 그럼 인장력이 큰 장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인장력은 이렇게 작으면 힘모멘트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면 보호에서는 이런 형태로 힘모멘트가 작용이 돼요 힘모멘트가 그래서 힘모멘트가 작용하는 장소는 인장력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 지점이 돼요 4분의 1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 센터 중앙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 그래서 이제 센터 중앙부 가 있을 때 그러면 중앙부는 하부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는 상부에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인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 이 X된 위치 여기에서는 철근이 이어면 안 돼요 그래서 담보에서는 상부근 이어서는 안 돼요 중앙부는 하부근 여기 이어면 힘 모멘트가 작용되는 부분이 인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은 항상 이렇게 굽혀보면 한쪽이 인장이면 반대쪽은 압축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어보면 한쪽이 당기면 반대쪽은 압축이 됩니다 항상 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소 이 장소에서는 철근을 이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철근을 잊지 못해야 될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모멘트가 적용된 이 부분에서는 철근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이것을 항상 명심해서 공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것이 저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큰 응력을 받는 것을 피하고 엇갈리는 게 기본 원칙 엇갈려서 같은 장소에서 이어면 나쁘죠 그래서 엇갈려서 이어주는 것이 좋고 한 곳에서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 이어서는 안 돼요 있는다는 것은 단점이죠 장점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수 이상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8번 봐두시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어떤 겹침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에요 자 보통 굵은 철근일 때는 용접염이나 기계적 위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 표준시방서가 나오겠죠 10번의 표준시방서에서 기역 보시면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할 수 없는 것이 표준시방서도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해놨죠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 꼭 체크 압축부에서 압축력이 장려하는 부분이 압축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D35 이하고 D35 초과되는 철근을 겹침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에서 기역을 꼭 정리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좀 정리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자 무엇을 봐두는가 하면 자 여기 미음 보시면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가 특별한 지식이 없느라 상온에서 냉강가공 원칙입니다 상온에서 냉강가공이 원칙이 그런데 거기 비어 보시면 용접철망의 이엄위침이 방법은 철근 상세도에 따른데 철근 상세도 철근 상세도에 따른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2번에 나오죠 용접위험이나 기계적 자 기계적위험은 이런 커플링 같은 금속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철근을 위에서 하나 넣고 아래에서 딱 맞춰넘으면 되죠 이런 것이 기계적위험이에요 그러면 용접위험이든 기계적위험이든 안전한 위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기준 항복강도에 마음 나오면 안 돼 그 125% 이상 되는 완전한 용접이나 기계적위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철근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한 강도하고 완전한 용접이나 기계적위험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게 125% 이상 우리가 확보하는 좋은 위험으로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방서 개념상 언급했던 게 바로 이 125%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125% 이상을 우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99페이지 철근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식이 있는 게 정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낼 거 다 내버렸어요 자 기둥의 주거는 당연히 기초에 정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포의 주거는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의 주거는 기둥에 정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도 요가주 시험 내에서 보의 철근을 주거를 갖다 슬래버에 정착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주는 보를 작은 보라 겠죠 그러니까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낼 게 별로 없어요 정착은 그래서 이제 철근 이연 부분은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0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